디아이콘과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단체 것도 있고 뮤니컷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컨셉 두 개 네, 뚫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? 왜 이렇게 웃는 거야? 아, 느끼가 제 느낌 너무 좋아해 네, 그래서 저희가 말했듯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에나르폰을 준비하는 게 많은데 기다리시는 동안 이런 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가 되게 귀엽네요 초코송 제가 초코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저도요, 저도 방실방실해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방실방실 네 저도 굉장히 사진들이 다 잘 나와서 너무 좋은 거 되게 네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부록들에 굉장히 저희가 또 많은 그런 뭐 Q&A라든지 그런 송글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분들 많이 봐주세요 만광부 오 우 오 오